구검을 몇 차례 해보신 결과 쓰레기가 해양 생물들에게 어떤 피해들을 줄 수 있을까요? 1위랑 2위 사이에 코팅된 종이 쓰레기가 잉쳐져서 막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구토도 하고 이랬을 텐데 인간이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나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안녕하세요. ESG 교육 컨텐츠 그린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LG학의 이영준 책임이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해양 동물 전문 수의사 1호분이시죠. 이영란 수의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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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 생물 전문 수의사이고 해양 보전을 위한 비영리 법인 플랜 오션을 제가 열었고 지금 거기에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주로 어떤 동물들을 보전하는 데 앞장서고 계신 거죠? 사실 이제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다가 지속 가능한 바다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런 우선순위에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게 해양 포유류 그중에서도 특히 고래류 고래류가 처한 위기를 해결하게 되면 바다가 좀 지속 가능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해양 포유류이기 때문에 우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우리한테 똑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협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 바다가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활동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어떤 고래들이 많이 살고 있을까요? 동해에는 찬돌고래, 낙돌고래. 보통 관광선 이런 거 타고 나가면 막 때로 보이는 그런 애들이 보통 찬돌고래, 낙돌고래고요. 서해와 남해에서는 소형 돌고래 중에 웃는 고래라고 웃는 고래? 네. 상갱이란 상갱이란 무척 귀여운 그런 작은 돌고래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 부근에 남방큰돌고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방큰돌고래가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개체군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애들은 걔네들끼리만 살거든요. 지금 한 120, 30마리 정도 남은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이슈 많이 있었잖아요. 돌고래 쇼하고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는 대표적으로 재돌이 같은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제주도 남방큰돌고래죠. 바다가 점점 따뜻해지면 사실 그 친구들이 바다로 갔을 때도 예전만큼 그런 활동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바다가 따뜻해져서 생태계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큰 예로 귀신고래라는 최초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고래 중에 코리안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사랑받은 고래가 있는데 귀신같이 신축을 규모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로이 체프먼 앤드류스라는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모델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귀신고래를 연구해서 학계에 보고를 하면서 코리안 그레이웨일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개체였지만 워낙에 많은 폭염과 여러 문제로 1977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관찰이 안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고작 100마리 정도 지금 남아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보전이 잘 됐어요. 그래서 걔네는 2만 마리 이상 개체수가 유지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최근 한 3, 4년 사이에 몇백 마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를 부검을 해보니까 먹이를 먹고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지방층이 너무 얇아져 있거나 없거나 이런 애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이제 학자들이 그런 추정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밥을 먹는 알래스카에 뭔가 얘네들이 먹을 게 좀 변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먹이 생태계가 이렇게 바뀐 게 최근에 급격하게 진행됐던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의 영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구온난화는 많은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듣기로는 국내에서 손꼽을 정도로 고래부검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작업인가요? 왜 죽었는지 몸 안에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찾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개체에 대한 정보 얘는 누구고 얘는 뭘 먹고 얘는 몸 안에 어떤 이상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얘가 가진 바다의 정보 얘 몸에서 뭔가를 찾았는데 너무너무 지저분하다. 어? 바다가 뭐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됐구나. 위험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부검이기 때문에 물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검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중에 잊혀지지 않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이 돌고래들은 먹이를 그거를 딱 타겟해서 그걸 먹어요. 그래서 이런 해양 쓰레기를 먹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봤던 뱃머리 돌고래라는 돌고래였는데 계속 제주도에 얕은 바다로 오고 또 얕은 바다로 오고 뭐 이래서 걔가 당시 구조 치료 기간에 해가지고 한 5일 정도 케어를 했는데 결국 죽어서 이제 제가 부검을 하게 됐는데 얘네들이 위가 3개거든요. 1위랑 2위 사이에 그 큰 코팅된 종이 같은 이런 그 쓰레기가 해양 쓰레기가 이렇게 뭉쳐져서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먹은 거죠. 어떻게 해서 그 큰 쓰레기를 먹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발견됐을 때 정말 삐쩍 꼬랐다는 표현이 진짜 맞는 표현이고 가까운 연안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구토도 하고 이랬을 텐데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수도 있겠네요. 말로는 못했겠지만 인간이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나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고 더 슬프네요. 고래부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해외도 부검을 활발하게 할 것 같아요. 해외랑 우리나라의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은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는 법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바다 전체를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죽거나 살아서 밀려온 개체 이걸 좌초됐다고 하는데 좌초된 고래류에 처음으로 가서 대응하는 그거를 전문가들이 다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핫라인 해서 연락 오면 가서 어? 이거 지금 죽었네? 부검해야 되겠다. 어? 얘 이거 지금 살았는데 무슨 무슨 치료해서 내보내면 되겠네.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고래는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불법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제일 처음으로 가서 대응하는 게 해양 경찰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불법으로 잡았나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기 때문에 고래를 보전의 시각을 바라보기보다 수산 자원으로서의 바라보는 시각이 더 커요. 이런 쪽의 시선으로 보면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죠. 닮았다는 얘기도 제가 가끔 듣고 하는 건데요. 어? 어? 네. 약간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얘네를 구조치료하게 된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 직접? 네. 그래서 이 주둥이가 이렇게 다 갈리고 이런 애들을 구조해다가 치료하면서 처음으로 걔네를 얼굴을 제가 가까이 봤는데요. 진짜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균이가 한 몇 마리 정도 지금 있다고 서해에만 조사했었을 때 그때 2005년, 2006년 이때가 한 3만 6천 마리 정도 됐었다면 2011년, 12년 이때 조사했을 때는 한 3분의 1로 극감해서 그럼 1만 마리도 거의 60, 70%가 감소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지금 또 10년이 지났으니까 또 더 줄었을 수도 있겠네요. 상균이가 그물에 걸려서 죽어요. 혼획, 부수어획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혼획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물고기나 아니면 폐류 이런 걸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의도하지 않은 다른 생물들이 와서 걸려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혼획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 그물에 많이 걸려 죽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죽는 그물이 있어요. 어허 방식이. 확실한 건 누구도 상균이가 죽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물을 친 분도 마찬가지로 뭔가. 왜냐하면 얘네가 죽는다고 해서 아무한테도 이득이 안 돼요. 만약에 어허을 하다가 상균이가 혼획이 됐어요. 그런데 얘를 데리고 육지에 와서 신고를 하면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고래라는 하나로 묶어서 같은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뭔가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써주세요. 우리는 소비자로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속가능한 이 방식으로 어업을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켜볼까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인증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제 NGO나 이런 데서 만든 게 있어요. 인증. 얘네들 개체수 줄지 않게 잘해서 잡는 거 주변 생태계에 교란시키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인권까지 그 주변에 모든 사회적인 합의가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잡는 업 그게 MSC라는 그거고 인증이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양식업 인증은 ASC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양식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오염물질이라든가 너무 밀식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서 가셔서 앞으로 수산물 고를 때 그런 것만 사세요. 라고 말을 못 드립니다. 없어요 별로. 무슨 일. 없군요. 사고 싶어도. 조금 있는데 진짜 드물고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한 게 많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그것도 또 탄소가 좋은 건 아니죠. 비행기 타고 오고 배로 오고 이런 거면 분명히 거기에 탄소 소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이런 수산물들이 이 인증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그걸 사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일단 그래도 알고는 계시라고 제가 혹시 이 마크를 어디 가서 보신다면 ASC랑 ASC 그다음에 여기가 MSC 이런 게 보이면 어? 노력했네. 이거는 국낸데도 ASC가 있네요. 국내에도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기장 미역 완도 전복 뭐 몇 군데가 있습니다. ASC MSC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 저도 처음 봤고 이걸 알게 되면 아무래도 그래도 한 번 더 고민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더 많아지면 살 기회도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 휴가를 떠난다면 어디로 갈까요? 산 바다 둘 다 가을 거였거든요. 산에 갔다가 오래 고민하시면 안 돼요. 산에 갔다가 바다로 가고 바다 아니 바다에 가겠습니다. 바다 왜요? 제가 사실 시간이 조금 더 나면 큰 대형 고래들 볼 수 있는 그런데 프리다이빙 해서 그 향고래나 이런 거 보는 데 있거든요. 큰 고래들이랑 같이 수영하고 이런 거 너무 가고 싶은데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상어와 함께 수영하기 그리고 바다사자와 많이 먹기 대결하기 그걸 둘 중에 하나 하라고요? 저는 상어랑 수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상어 중에 공격성 있는 상어는 별로 안 돼요. 인간을 공격했던 그 보고가 돼 있는 상어가 뭐 백상아리, 청상아리, 뱀상어? 그 정도밖에 없고 다른 상어는 사람 싫어해요. 그 공격성 없는 상어들도 피 냄새가 나도 공격을 안 해요? 힘이 있는데 가죠. 내가 여기 상처 낳아서 피 나을 때 그러면 그게 공인 줄 알고 와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상어랑 수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것까지는 다섯이니까 지금 질문이 전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 상갱이랑 직접 대화하기 대 BTS랑 대화하기 진짜 대박이네. BTS가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고민해보세요. 일단 BTS랑 먼저 하고요. 상갱이는 굳이 대화를 안 해도 우리가 또 만날 기회도 많이 있고 마음이 통하고 항상 대화 안에 있고 BTS랑 먼저 하고요. 역시. 역시 비슷하네요, 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참 유익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바다를, 환경을 지키는 이런 거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활이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함부로 버리고 우리가 제대로 처리 못한 이 쓰레기는 결국 우리한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이야기 나눠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럼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